대한예수교장루회 백석 총회가 지난 22일 화재 피해를 입은 교회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화재 피해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예장 백석 김진범 총회장은 건질 것 하나 없이 모두 불에 타버린 상황에 놓인 목회자들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돌아보자고 전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총회원들이 함께 모금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간담회 후 총회와 사회복지위원회는 참비교회 와 은해동산교회에 각각 천만 원의 긴급 구호자금을 지원했고 사택 일부가 불에 탄 부천도회 열린마을교회 마종열 목사에게도 200만 원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화재 피해 목회자들은 사랑의 손길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겠다며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은해동산교회는 지난 12월 31일 화재로 사택과 수련원이 불에 탔고 참비교회의 경우 지난 9일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김 총회장은 지난 19일 참비교회를 위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김 Kamerl